자 이 HLB 지금 계속해서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등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이 회사는 반등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위안부분이 상당히 지체가 되면서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을 뿐이지 반등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위암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위암으로 나오기보다는 먼저 다른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반등을 먼저 일으켜 줄 겁니다. 자 그런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무조건 여유를 가지고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계속 가는 그러한 상황이지 지금 뭐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걱정을 할 만한 그러한 위치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파동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죠. 하락파동을 좀 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4조도 안 되는 수준이죠. 4조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상태인데 작년 3월달 언저리에 한 이 정도까지 한번 왔었죠. 그러나 지금도 이제 이 정도 수준 지금 한 3만 5천원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자 여기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내린다. 그러면 적감의 수세가 아마 엄청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지금 증선이 부분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제는 뭐 식상한 재료죠. 식상한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HLB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재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위암은 나중에 뿌라살파 보너스다. 라고 지금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위치는 선낭암하고 가난부분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해도 지금의 위치는 정말로 저평가된 위치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약은 이미 워낙에 좋은 약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죠.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지금 가난부분과 선낭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 언제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뿐이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눌러더라도 지금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더 누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반등은 나올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의 반등은 제가 보기에는 나옵니다.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약으로 지금 승부를 보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약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마고 선낭한 부분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죠.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사실 그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위안부분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런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증선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HFB가 모든 부분을 다 소명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지금의 이 정도의 위치라 그러면 선낭한 자무직 그리고 가낭한 자무직 그리고 위안부분으로 만약에 위안 ND 승인증 준비가 다 됐다. 만약에 그런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악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언제 이제 나올 거냐.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HFB를 둘러서 모든 악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위안문 신청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낭함, 간함 그리고 새롭게 붙을 파이프라인 뭐가 될까. 그런데 신경이 집중되죠. 그러면 주가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ND 위안문 신청은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진영호 회장은 상당히 지금 뭐 진짜로 사기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사기를 치고 싶어서 친 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잘 될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못하겠죠. 코로나 부분 때문이라고 계속 의기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어떤 형태로든 MDA 승인 신청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반등의 시그널은 반드시 나올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위안문 카드를 꺼내대겠죠. 아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이 파등이 나오는 게 환자모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모세포종 아니면 미국 암학회에 참가해서 각종 이런 리버세러닉 관련된 논문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러한 소식들로도 충분히 끌어올릴만한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더 내려간다고 하면 저가 매수 들어오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개인이 되었든 외인이 되었든 아니면 기관이 되었든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들어오서 바뀌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 4월 11일 이런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의 주가의 위치 35,750만 이 정도의 위치로 시간적인 부분과 주가의 위치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절대로 겁을 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겁을 낼 때는 아니다. 적어도 반등은 반드시 나올 거다. 그런 부분을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파이프라인이 아주 많죠. 리보세라닙이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고 그리고 교모세포종이라는 파이프라인도 새롭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백신 변종까지 설계를 한 그런 백신이라는 부분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또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 백신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민호위에서 지금 백신도 하고 있죠. 그런 백신 소식이 임상이사한다는 소식만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겁을 먹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느긋하게 언제 소식이 나올 거냐 언제 주가를 띄우는 이런 소식이 나올까 그런 부분만 좀 연구를 하면 될 뿐이지 지금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은 아예 걱정 안 해도 된다.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떨어지면 이 저가 매수의 기회죠. 이제부터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봐도 무방한 위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오는 상황이죠. 주도권을 좀 가져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많이 눌려져 있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오면 HLB도 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얘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이. 그리고 이제 그런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만한 소식 지금은 주가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아 있는 상태라서 아주 작은 호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한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하락을 걱정할 때는 이미 지난 상황이죠. 언더슈팅이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주가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아주 강하게 상승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도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 어느 정도 많이 만든 상태고 상당히 밑에까지 하반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 3월달 저점 수준까지 한번 찍었죠. 정확하게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다. 그 정도로 봐도 무방한 위치까지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릴 때지 좀 겁을 먹거나 그렇게 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리고 반등이 언제쯤 일어날까 그런 부분만 고민을 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질 때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출받이